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매일의 챌린지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한 번 녹음합시다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분 정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텔리 챌린지죠 들어갑시다 이 친구랑 콜린 어떻게 될까 오케이 조심히 잘했어 눈도 있고 으 아 까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심해야해요 이번엔 친구랑 같이 가고 오케이 출국이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으아 큰일이다 강아지 어디로 갔어 여기로 오케이 아이구 어떻게 됐네요 하트가 왜 이렇게 되었어 으 이상한데 제 하트가 왜 이래 으 으 으 네 다음에 봐요